다음입니다. 예적 승인이죠. 예적 승인은 승인 대신 허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적 승인 또는 예적 허가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허가가 있고 특허가 있어요. 이 중간쯤에 있는 것이 예적 승인입니다. 예적 승인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A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적 승인을 조문해서 탓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예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건데 일반 허가하고의 차이점은 일반 허가는 예방적 금지입니다. 예방은 항상 질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방적 금지라는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지시켰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금지된 대상 행위 자체가 유예하기 때문입니다. 도박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겁니다. 경선 카지노 이런 경우가 예적 승인의 성격을 갖는 거죠. 특허적 성격도 있긴 하겠지만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실제 사례에서 사례 강의 같은 데서는 실제 조문에서 예적 승인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문 부른 법이 중요하다. 조문은 보통 예적 승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어디에서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예적 승인입니다. 예적 허가라고도 부르죠.